1, 2, 3, 4, 4, 4, 4, 4, 4, 4, 5, 6, 7, 8, 9, 10 섹션 왼발부터 다시 볼터 4분의 3편에서 12시로 돌아가요 1&2&3&4 오른발부터 다야무즈 4분의 1점 3시 5&6 히트 7&8 세번째 섹션 시저 스텝 오른쪽 시저 스텝 왼쪽 시저 스텝 쌈바 베이직 스텝 고워드 스몰 백 스텝 해서 리커버 배로 가요 백 스몰 고워드 스텝 리커버 자 마지막 섹션 그대로 오른발부터 워 워 오른발 고워드만 보 백 스텝 왼발 백 백 백 백만 보 자 다음 1&2&3&4&5&6&7&8 1&2&3&4&5&6&7&8 1&2&3&4&5&6&7&8 1&2&3&4&5&6&7&8 1&2&3&4&5&6&7&8 그리고 5월 3시에 왔을 때 킥 카운트가 있어요 첫번째 태그 1 스웨이 오른쪽부터 스웨이 스웨이 7&8 2번째 태그는 오른발부터 포워드락 리커버 포워드락 리커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짝 짝 짝 짝 짝 1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